우리 몸속 다양한 장기들은 다 저마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생김새와 위치도 모두 다릅니다. 첫째, 우리가 숨을 쉬면 들여마신 산소는 폐라는 장기로 들어오게 됩니다. 폐는 많은 산소를 모았다가 온몸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 다 사용하고 돌아온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죠. 둘째, 우리 가슴 한가운데는 심장이 있습니다. 심장은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줍니다. 이 심장은 아주 중요해서 폐가 한번 감싸고 또 갈비뼈가 한번 또 감싸고 있습니다. 셋째, 그 아래에는 위가 있습니다.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들어오는 곳이죠. 음식물이 도착하면 위 속에서는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모든 음식물을 녹여준 뒤 장으로 내려보내줍니다. 넷째, 위 옆에는 간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.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만약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해독해줘서 병원과 같은 역할도 하고요. 흡수된 영양소가 간으로 도착하면 쌓아두었다가 필요한 세포에게 전달해주기도 해서 공장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. 그럼 우리도 모형을 관찰해 볼까요?